와 시성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평. 나 힐하는 미친 보속이.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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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평. 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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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가볼린 랄가볼린 랄가볼 랄가볼 죽이는 와저 나다 죽음 죽음 아니 빌버 슬라임 빌버 슬라임 빌버 잠잠 슬라임 빌버 슬라임 빌버 슬라임 빌 에베 슬라임 빌버 어떻게 vil 슬라임 빌버 포크 포크 그냥 초과하면 데미지 받는걸로 하면 안되나?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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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자손사업이 아니에요. 이러시겠지? 야 성나껍 돌았나 잠깐만. 까먹었다 완전히 까먹었다. 내 돈. 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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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지를 심요 어? 어... 신성 어디갔어 다 뒤졌다 아니 쟤네들은 째게는 졌는데 공격력은 그대로네 엘리트 못 참지 아 가끔은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못 참는건 말이 안되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손절 찰싹은 예상밖인데 10장 뽑는 미친의 손에 코블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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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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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기적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격력이 모자라. 부사의 공격력이... 모두 돌았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뭐지? 뭐지? 각격이 센데? 아... 미쳐버린 게임. 도로 꼬라지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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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씨 B 아이 기도 또다왔네 쓸까 그냥 아우 내 평.. 멎었을걸 아우 호호 좀 천천히 나오지 강점색 트랙 이벤트 트랙 이벤트 아아 장난하나 이럴거였으면 그냥 일반봄이나 접을걸 랩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헬리 하나 있으면 난리 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나왔네. 핑핑이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먼저 잡는게 낫겠다. 슬로 발리면 훅 간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춰 비어. 구해. 몹을 죽임. 이펙트 더 없음. 하고 죽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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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디펙트 욕하지 마세요 디펙트야말로 첨탑의 심장입니다 첨탑의 허접생이라는 뜻이죠 허접생 생각해보니까 병속에 손절을 넣었으면 추라가 했을때 안 잃어버렸네 현실집에 아닌가 가방이나 살까 현실집에 알만한것같은데 디펙트 지옥에 5일간 가져있어요 제가 예전엔 디펙트로 어떻게 심장클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설더스 800시간 능해가 그냥 디펙트가 구린거 아닐까요 그냥 디펙트가 구린거 아닐까요 아 6댐 아 6댐 아 6댐 나는 저기까지 구체까지 마요 하나 더 아니 아까 마요 하나 지켰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네 아까 버리고 여기서 지옥에서 돌아온 마요 받을걸 드로버임 드로버임? 트레이게임 트레이게임 멈춰 드로 정신차려 제발 점심 나아가서 먹을것같아 충투브 영상 길이 특징 덤나강한 리패트 50분 고난의 리패트 60분 추월 안더선 흔들너선 35분 수월 뜨너선 25분 유튜브 애청자 인정합니다 유튜브 애청자 인정합니다 유튜브 애청자 인정합니다 내가 또 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 사일런트 23분 해냈다. 해냈어 치코리타가 해냈어. 치코가 해냈다. 해냈다. 해냈어. 치코가 해냈다. 치코가 해냈다. 여러분 디펙터는 매우 강합니다. 섬탑이 디펙터를 견제하기 때문에 디펙터의 희생으로 어른이 모블루와 차일러스 위처가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타격이란 수비가 뒤지겠습니다. 이게 그 유지보스 험이 맞나요? 유지보스 덱 너무 가난해요. 역시 허빅이야. 유지개 강아지 락독 달라버렸습니다. 역시 왓츠야. 엘리스 12마리 곤충박재 639들 엘리스 12마리 엘리스 12마리 엘리스 13마리 엘리스 12마리 엘리스 12마리 감사합니다.